선생님과 제자로 이루어진 사제동행팀 아름드리 학창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가 봄을 맞이하여 봄음악회를 성암길에서 청주시청 허락을 맡고 잠깐 짧게 30분 40분 정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불러도 좋을만한 수고했어 오늘도 라든지 이런 곡이랑 또 요새 아이돌 그룹 노래를 몇 개 준비를 했으니까 지나가시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곡은 저희가 청주시민들에게 노래를 선물한다는 의미로 선물할게라는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내가 노래를 들려줄게 내가 휘파람 불어줄게 맑은 너의 눈 보며 맨 발에 널 보면 내 마음도 행복해져요 우린 너무나 먼 곳에 한참을 달려도 널 만나 행복해졌어 나 이제 노래를 들려줄게 내 마음도 diferencia 내 마음도space 너의 맘에 내 마음도 내가 염소를 선물할게 내가 신발을 신겨줄게 벅찬 내 모습 보며 웃는 너를 보며 내 마음도 행복해져 겨울이 너무나 먼 곳에 떨어져 있지만 널 보아 행복해져서 이제 노래를 들려줄게 너에게도 이제 너에게 선물할게 아 아 감사합니다.